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다방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감자돌이 떡볶이를 먹어 올 거예요 여기 박스에 따로 포장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같이 부었어요 바로 먹고 올 리뷰를 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손과 고 modelling 누구로님과 똑같이готов스타버전을 가져다주시고 젓가락으로ver 마시고 감자가 떡볶이 국물에 닿으면 바로 눅눅해져서 덜어놨다가 조금씩 부어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모짜렐라 고춧가루 소시지도 감자 안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제 둘은 고추냉이 관광고추냉이를 마시지 않습니다 뼈에 찍을 때 가지고 왔어요 땅땅에 콩나물을 먹기 때문에 다시 나오고 싶어서 뼈는 뼈에 찍으러 왔어요 뼈에 찍을 때 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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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 때 치즈는 뒤로 갈수록 조금 물리긴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시켜먹기 좋을 것 같아요. 맵기도 처음에는 엥? 매운맛 시켰는데 하나도 안 맵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매운 게 올라오네요. 아주 딱 깔끔하게 맛있어. 빠삭말랑 빠삭말랑 이 조합이 진짜 좋았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청년다방 마라 떡볶이도 먹어보려고. 청년다방은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불빵에 끓여서.